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라는 것이 건수만 만들면 건수에 맞추어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4년 동안 이 문제를 들여다봤고 대부분의 대한민국 선거를 2012년부터 대부분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럼 과학자가 갖고 있는 태도라는 것이 선거마다 드러난 그런 사실을 가지고 그것을 엮어서 공통된 사실을 여러분들 제시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통된 사실이 뭡니까 여론조작이라든지 정치적 사건과 같은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할 수 있는 건수만 확보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처럼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공직선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규명됐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도 뭘 합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헛수인 사전투표자 수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는 사람 숫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더블당 후반께 전부 다 밀어주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늘 아래 다 밝혀졌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셀 수 있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사전 등록을 절대 투표관리관 도장을 해서 안 되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도 여러분들 관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종섭 리스크 국방장관 본인과 용산이 결자해지에 나서야 된다 이게 문화일보 사슬이거든요 용산 대통령실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걱정하는 그런 문화일보의 사슬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제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이게 끈순 겁니다 이종섭 호주 부임시 여러분들 뭐죠 출금 사실인지 못한 이 문제가 뭡니까 그냥 저쪽 사람들한테 끈수로 이용되는 겁니다 바보들은 항상 끈수로가 이용당하게끔 그렇게 이렇게 뭐죠 그렇게 그냥 어리버리하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문화일보 사슬이거든요 문화일보에서 사슬을 지적할 정도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오늘도 여기 문화일보 톱의 이종섭 논란 일파만파 국민의힘 격전지 빨간불 다른 신문에서 이름 격전지 빨간불이다 이렇게 했으면 좀 과장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문화일보가 이렇게 취재를 해서 발표할 정도가 되면 실제로 뭡니까 이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권수 또 하나 추가한 겁니다 의사정원학대 권수 1 권수 2 뭡니까 이종섭 논란 권수 2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 다음 확 가닥 뒤집겠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아마추어들이 그냥 뭐죠 프로처럼 그렇게 폼 잡다가 된통당하는 겁니다 국민들만 이제 억울하게 된 거죠 이종섭 논란 일파만파 국민의힘 격전지 빨간불 대통령실 수사 방식 의문 제기 지역구 후보들 빠른 수습 요구 이렇게 여러분들 딱 걸려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걸려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수를 만들겠죠 그 사람들은 뭐 도사들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럼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지 얘가 빨리 진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 하는 거죠 대통령실은 수사 방식 의문이다 지금 한참 총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가 올면 그냥 납작 엎드려 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사퇴하고 그냥 진화를 시켜야 되지 끝까지 버티겠죠 그러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용산 대통령실은 절대 본인들 실수를 인정 안 하려고 하겠죠 시간은 딱 3주 남은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충분히 이용하겠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핵심 피의자가 조작된 점검을 제출하고 해외로 도피한 것 공작이다 여러분들 그 정치판에 이골이 난 인간들은 얼마나 사용을 잘하겠습니까 이걸 한 끈을 보태우는 날리면서 뭡니까 이거는 끝까지 버티겠죠 의사정원 끝까지 버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작살이 나겠죠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김부겸 씨 하는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을 견제할 가장 좋은 방법은 적어도 입법 권력만큼 제1야당 민주당에 맡겨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안 하더라도 선거 결과는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일어나면 훨씬 더 잘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늘 제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끈수만 확보하면 끈수에 맞춰 사전투표 만들면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마추어들입니까 누가 여러분들 총선 전에 의사정원 학대 문제를 들고 나와서 한 건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권했는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완전히 여러분들 사후적으로 보면 뭡니까 그냥 놀아난 겁니다 좌익들한테 그거를 여러분들 보통 보통 시민들도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무 위험한 일이다 분명히 손해볼 것이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죠 그냥 잘 안 보이는 모양입니다 선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만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사전투표 결과를 그냥 만듭니다 그런데 그냥 막 만들 수가 없으니까 사전에 경지 조성 작업이 필요한 거고 경지 조성하기 위해서 여론조 조작하는 거고 그다음 김대여비도 등장시키는 것이고 미래통합당 막말도 등장시키는 것이고 그게 절대 걸려들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뭐 지금 벌써 그게 뭐 너무나 가장 눈에 확연하지 않습니까 아마추어들이니까 뭐 검사직책이라는 것 자체가 경직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맹령 탁탁 내리면 밑에 다 돌아갔을 것이고 피의자가 찍소리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말씀이 많다면서요 그냥 자기 말을 많이 하시니까 내 똑똑하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 시키는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2천 명을 그냥 못을 받고 그냥 그렇게 대통령이 그냥 앞에 서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게 대통령 생각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뭡니까 무모하게 2천 명에 한 명도 여러분들 조정이 안 된 자식으로 못을 받고 나가니까 정면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결과를 다 만드는 건 이제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일찍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2016년도에 제주갑을 사전투표 조작한 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조사해 보면 사전투표장에 직접 오신 분들은 1만 7천530명이고 거기다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으신 분들을 2천469명을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를 더해가지고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제주갑 2016년 총선에 1만 9천999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어떻게 돌렸습니까 사전투표장에 5명이 와가지고 사전투표 용기를 교부받을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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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하고 다음 6장째 뭡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한 장 꼽아주는 식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더블당 후반기는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9.34에서 10.67로 이런 뻥튀기하고 당일 투표지 100장당 원래는 21장을 더블당 후보가 받았는데 27장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전투표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거가 여러분들 이렇게 일어난 사건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대통령께서는 뭉개인 거 아닙니까 거기부터 비극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 세 번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입을 다물었으니까 벌을 받죠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이야기 요지는 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본인 믿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을 사전투표장에 몇 분이 오셨습니까 16,466명이 여러분들 투표자가 오셨는데 선거 관련해 몇 명을 쑤셔 넣은 겁니까 2333표를 더 집어넣어 가지고 마치 18,799명이 온 것처럼 만들어가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제주을 여러분 투표자들이 다섯 분 오실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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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올 때마다 뭡니까 더블당 가짜표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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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마다 그 더블당 여러분 가짜표 한 표 그렇게 집어넣어가 여러분 선거결과 만들어서 발표한 거 아닙니까 들킬지 몰랐죠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들킬 수는 들키지는 않을 거라고 본 겁니다 다 조작이 나오네요 1.39% 조작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블당 후보표를 보게 되면 당일투표 100장당 원래 20장을 받았는데 26장을 받은 것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쑤셔 넣어주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했지 않습니까 선거인수율은 9.72%를 11.11%로 그렇게 뻥튀기 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다 확보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돌려서 다 쑤셔 넣어준 거 아닙니까 동별로 이런 선거가 밝혀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걸 다 뭉개기로 결정하신 거 아닙니까 서울법대 출신들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대표합니다 인생 그렇게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한동훈 씨의 머리가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아 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국팀당에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일어난 사실을 이렇게 뭉개해 가지고 못 이긴다는 겁니다 일어난 사실을 제가 누구처럼 한자리 할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런 방송을 이야기하면 저 양반이 한자리 하기 위해서 저렇게 까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데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이든 좌익든이든 우익든 간에 현실을 직시를 못하면 그냥 망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현실을 직시해야 해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이런 많은 기업들의 엔지니어들이 문제 해결 방식이 엔지니어들이 일어난 뭡니까 이 문제를 직시하지 않으면 그 회사 망하는 거죠 크레임이 다 걸려 가지고 그러니 한국은 참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기업들이 여러분들 그 수출 선전에 뛰는 엔지니어를 보게 되면 엔지니어적 사고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선거건 뭐든 간에 다 공정하게 하고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대통령은 요행으로 대통령이 되셨지만 인생지사 세웅지마라고 선거를 다 덮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혹한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다시 요행이 그러면 요행이 발생할 수는 있겠죠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죠 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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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행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노원병 이준석이 당선될 때입니다 몇 표를 쑤셔 넣은 겁니까 노원병의 상계 1동에서 1208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는 실제로 매상에 왔습니까 4834명이 온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온 4834명을 선관위 사람들 빼고는 누구도 확인을 못하게끔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이런 개떡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실제로 몇 사람이 왔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선거제도를 만들어가지고 4834명이 왔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한 겁니까 6042명이 왔다고 발표한 겁니까 뭘 국민들 뭡니까 국민들 속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거가 여러분들 좋아하는 정당에다가 몇 표를 쑤셔 넣은 겁니까 1208표를 쑤셔 넣은 겁니다 어떻게 쑤셔 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이 네 사람이 올 때마다 뭡니까 가짜투표장 한 장씩 더블당에 준 겁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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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더블당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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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더블당 이런 선거를 뭡니까 10번 20번 하더라도 그걸 고칠 의지가 없는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입니까 말이 되는 짓들 해야죠 4834명이 여러분들 노원병의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에 왔는데 6042명 이름 왔다고 발표해도 아무도 모르게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가지고 또 4월 10일 총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조작을 안 하냐 이야기죠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국민들이 유민이 돼서 떠돌 때가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제가 볼 때는 1208명을 쑤셔 넣어도 아무도 찍소리를 안 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말이 되냐 이야기 그것도 한 번 한 게 아니고 10번 이상을 꼭 같은 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면 숫자를 가지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만들어내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강복동에 가서 표주세요 표주세요 정신 나간 인간들 아니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2년 또 총선의 인천연수원 결과입니다 이 인천연수원 결과에서는 여러분들 이게 인천연수의 송도 일동입니다 실제 사전투표장에 5341명이 여러분 나타났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발표한 겁니까 6409명이 나타난 걸 발표한 거 아니에요 몇 표를 쑤셔 넣은 겁니까 1068표를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이런 일을 한 번 한 게 아니고 10번 이상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다 까발끼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사전투표가 어떻게 조작이 되고 있는지 다 이야기를 해 줘도 그냥 다 뭉개고 그냥 표주세요 표주셔야 하는 걸 보면 그게 여러분 고대인이 어떻게 현대인입니까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강서 보궐선거가 역대 선거사상 가장 화끈하게 조작을 한 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강서구에는 20개 동이 있습니다 화곡 본동에서 183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때 가장 화끈하게 한 겁니다 왜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쑤셔 넣었기 때문에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는 모두 다 더불어당의 진교훈 후반께 표를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이 돼 가지고 선거가 끝난 그다음 날부터 이런 방송을 때려도 그냥 다 침묵하고 여러분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틀 이후부터 여러분들 의사정원 학대 방안이 흘러나왔다면서요 그거를 면피하게 나는 상상이 안 됩니다 원래 정치라는 거가 좀 그렇게 지저분한 일이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좌익들은 그렇게 이벤트를 만들어서 왜곡을 하고 조작을 하더라도 우익들은 좀 달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조작이 됐는데 인유한 씨를 불려 핵심위원회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헛짓을 하고 여러분들 그거 하면서 또 동시에 뭡니까 의사정원 학대를 기획한 모양이에요 내가 볼 때는 통수교 뻘하지 않습니까 한 건 해야 되니까 인기는 없고 인기를 뒤집으려니까 한 건 뭐 한 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 건 해야 되니까 한 건 해야 되니까 그걸 만드는데 한 건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게 뭐죠 화가 지금 되게 된 거 아닙니까 정도를 그려야 되지 그렇게 뭐죠 정도 이상 아닌데를 이거 이러면 다 사전투표율 22.64%가 다 가짜지 않습니까 실제로 15.09%인데 22.64% 여러분들 발표를 해가지고 37,771표를 쑤셔 넣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다 뭉개니까 이놈이 되나 저놈이 되나 매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나라가 아버지가 아버지 다 와야 되고 대통령이 대통령 다 와야 되고 나라가 나라가 다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선거마다 이름들 후진국도 아니고 아프리카의 가나 같은 나라도 이럴 게 않을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